그래서 여지껏 힘들었던 거 중반기보다도 이제는 하반기, 하반기 운은 대운이 들어온다. 하반기 운세가 좋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고 사업하시는 분은 어디서 먼 데서 생각지는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 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이천 이십사 년 하반기 소띠분들의 운세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소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흐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축생분들 스물여덟 아직은 나이는 어리지만 꿈이 큰 사람들이에요. 꿈이 큰 사람들이고 잘 유지만 해서 넘어가고 이제 올해. 내년에 뭐 아홉 수다 뭐 이래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진 않아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제 직장이나 또 취업 못 하신 분들 뭐 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올해는 조심하고 넘어가지 되지 않을까 너무 사람을 믿지 말아라. 누가 뭐 일로 너를 끌고 간다 해서 또 자리 옮기려고 하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는 이 하반기에 이제 운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 참 중립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 마음 고생들도 한 사람도 있고 고생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정축생분들이 좀 뭐 무난해. 무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특히 이제 공직 생활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의 녹밥을 먹는 사주로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해년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꿈은 다 누구나 있잖아. 꿈은 꼭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축생분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전진을 하고 하면 되니까 어느 누구나 노력이라고 그러지만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동 있게 활력 있게 활기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축생분들. 그리고 을축생 마음 고생이라면 고생이고 내가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활력이 강하지. 강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건강은 조금씩 좀 한 번쯤은 이제 호디게 병을 앓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병도 그렇고 그걸 다 극복해서 나가는 해년이 올해 갑진년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지껏 힘들었던 거 중반기보다도 이제는 하반기. 하반기 운은 대운이 들어온다. 내년에 41살에도 대운이요. 하반기 운세가 좋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고 사업하시는 분은 어디서 먼데서 생각지 않는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갔다 이 을축생분들 진짜 축하하고 싶어요. 하반기 운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개축생 굉장히 바쁘고 하는 일은 분주다산하고 그러는데 크게 실속은 없는데 그래도 초반기 중반기는 좀 휭청거리고 힘이 들었어도 그래도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해년이 하반기 되지 않을까. 10월달쯤 9, 10월에 그래도 귀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해년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그 대신 단 올해 갔다 객축생분들 집을 확장을 하거나 짓는다고 하는 거는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 안 좋아요. 손 안 되는 게 좋고 내년에 되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조금 늦춰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저는 꼭 좋은 거는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그래도 나쁘게 마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성주운도 들어오고 하는 해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난히 그냥 넘어갔다가 손도 대지 말고 내년에나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만 넘어가면 이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하반기 운세는 좋아요. 좋으면 어느 정도 좋으냐. 여태껏 힘들었던 것이 다 치유가 된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열심히 갔다 사시는 분들 분들 진짜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개축생분들이 부모 덕이 없어. 부모 덕 없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내가 자수성가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축생 예수는 네 살. 가물이 많다고 그러죠. 신가물이요? 네 어느 누구나. 가물은 뭐 다 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신축생분들이 많아서 인독도 적어요. 축하다고 내가 혼자서 일을 해서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려지 되는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생일 따라 또 틀리고 시 따라서는 또 틀린 점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편적으로 신축생분들이 마음의 고생이 많아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예순 다섯 일곱 되면은 그런 걸 다 보상을 받아. 힘들었던 고비가 없어지니까 여쭙 것 같다 잘 버티고 잘 오셨어요. 이제는 남은 것은 본인들의 건강과 앞으로 즐거움 내 인생을 사는 거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64년 동안 사신을 하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제는 충분히 조상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 건강 잘 찾으셔갖고 올해 하반기 운세 잘 받으셔갖고 진짜 그냥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쭙고 힘들었던 거 다 보상 받으시고 힘들 내세요. 심축생분들 용기 가지시고요. 하반기 운세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 하다못해 자손들이며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거.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간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그래서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면 되는 것인가. 여쭙고 힘들었던 게 보상받는 해년이다. 동기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힘들 내셔갖고 이제 하반기에 값진 연예 하반기 들어가는 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잘 좋은 결과가 있어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축생. 이러는 녀석. 지금 이런 분들은 올해 기축생분은 머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앉았다 일어났다 잡수는 거 꾸준히 잡수시고 그래서 내가 조그만 운동 일업도 하셔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조금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약을 써야지. 이미 병이 호전되고 있는 다음에 약을 쓰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건강을 챙기시라고 소리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하반기고는 자손들이고 뭐고 기축생분들은 괜찮은데 내 건강이 안쪽으로 해년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만 잘 챙기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들도 갖다가 다 잘 돼서 도와줄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만 건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값진 년에 그래도 이렇게 소띠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는데요. 어쨌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전학만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